10편 106편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랬도다.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선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의 비누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럼,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